누나, 누나, 파 한 번만 씻어줘. 파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씻어줘. 이거 다 씻은 거야? 씻은 거야? 어. 아하. 정신이 울어가는 것 같은데. 경호야, 한 개 하면 돼? 두 개. 아니, 아니. 경호야, 이거 엄청 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불조절, 좀 빼. 지금 불조절한 거야. 그냥, 그냥, 그냥. 아니, 밀가루 있는 데 좀 걸리지 않아? 좀 더 있어야 돼? 30분 지나지 않았어? 어, 어. 내 것 같아. 경호야, 잠깐만. 경호야. 경호야. 경호야, 잠깐만. 경호야. 경호야. 경호야, 혹시? 저기에 들어가, 수제비 들어갈 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호박 넣어야 되고. 호박. 근데 수제비 넣으면 금방 돼. 그렇지? 아니, 밀가루 있는 데 좀 걸리지 않아? 아니야, 20분이면 돼. 약, 더 약불로 할 수 있어. 약불로, 더 약불로? 잠깐만, 내가 뭐 한다고 그랬지? 내가 뭐 한다고 그랬지? 아, 고추장 끈다고 그랬지? 저거 밖에 봤어, 지금? 어. 우와, 봐봐, 봐봐. 여기 진짜 너무 예술이야. 형, 봐봐. 대명이 형, 봐봐. 짱이다. 아, 별장이었으면 좋겠어. 비가 와서 이런 것도 좋네. 진짜 예술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기대돼, 지금. 아니, 전 그릇을 어떻게 이렇게 주점처럼 했대? 우리 첫 끼다. 첫 끼. 첫 끼. 첫 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어. 옥수수 맛. 와, 이 맛걸이 맛. 뭐부터 먹어볼 거야? 국물 먼저 먹어봐. 어떤지, 누나. 먹어봤어? 아직 안 먹었는데. 진해. 아, 야, 맛있다. 아, 됐어. 됐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아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조금 물 더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너무. 진짜 우리가 배가 고픈 거야? 아니,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통치는 그냥. 맛있지? 여기다가. 맛있지? 야, 야. 반죽에. 아, 배치다. 아, 배치다. 비키드 잘 익었다. 그렇지? 응. 반죽을 잘했어. 반죽을 했고 약간 감자 넣은 것 같지 않아? 약간 두꺼워도 괜찮지? 얇게 안 떨어져서. 잘했어. 이 정도는 훌륭해.